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청 가볼만한 곳 동의보감촌을 가신다고요. 예, 오늘은 산청 한방약초 축제가 열리고 있는 동의보감촌에 왔습니다. 동의보감촌 주차장은 제1주차장부터 4주차장까지 넓은 부지로 주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산청 동의보감촌은 2013년 산청 세계전통의학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지역적 특색과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 치유와 힐링해 방방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원 각층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네요. 동의보감촌 권장 관람동선은 주차장에 주차 후 엑스포주제관, 한의학 박물관, 약, 초태마공원, 산청약초관, 전망대, 미로공원, 한방기체험관, 무릉, 교회부동, 굴허준순, 예기주차장으로 원점에 기하는 약 3km,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제일 먼저 동의보감촌 엑스포주제관으로 진행합니다. 엑스포주제관 1층에는 한의학 힐링파크와 코디영상관과 곤충전시관, 아이스맨 전시관이 있고 2층에는 세계전통의 학방과 자가건강 측정센터가 있습니다. 허준과 동의보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허준은 조선시대 동의보감, 언해태산진료, 언해구구빵 등을 저술한 의관으로 어해 겸 의학자입니다. 어의로 재직하면서 내위원의학서적 지피를 도맡았고 유배 생활 중 동의보감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은 1610년 광해군때 완성하여 1613년 내위원에서 목활자로 첫 관행된 조선 최고의 의학서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지혈증의 원인과 예방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람코스인 한의학박물관으로 이동합니다. 엑스포주제관 뒤문으로 나와 계단을 올라가면 황금색의 장수거북이가 나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조형물로 황금색은 부기를 거북은 장수를 의미합니다. 십이지신상 바닷본소인데요. 야, 야, 이 아들이 이 그 칭찬받보다 지금 칭찬 안하는데 와, 이 더 크게 웃노. 신영장 부도가 그려진 계단을 올라가면 동의보감촌 엑스포주제관 위에는 전국 최초로 건립된 산청한의학박물관이 있습니다. 엑스포주제관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장수거북이와 십이지신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계단을 이용하면 건강에도 좋고요. 산청한의학박물관은 동의보감 탄생전과 탄생과정 탄생으로 민족의학인 한의학 역사의 발자취와 동의보감의 근본을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각종 서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원을 통해 동의보감의 모습을 살펴보고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현재까지 이어진 동의보감의 실용적인 면모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으로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겪어보았던 모습입니다. 허준과 동의보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허준은 조선시대의 동의보감, 언해태산진료, 언해구구빵 등을 저술한 의관으로 어해 겸 의학자입니다. 어의로 재직하면서 내의원의학서적 지피를 도맡았고 유배 생활 중 동의보감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은 1610년 광해군 때 완성하여 1613년 내의원에서 목활자로 첫 간행된 조선 최고의 의학서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방 약토테마공원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심어져 있어서 산청의 산들과 잘 어울리는 멋진 장소입니다. 귀여운 조형물과 포토준도 있어서 정말 멋집니다. 지리상권 특산, 약용식물 자원의 체계적인 보존 증식 기반을 마련하고 동의보감촌을 찾는 광병객에게 다양한 약초를 소개함으로써 한방의 우수성을 알려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한방 약초테마공원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꼬마 열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 걷는 것이 최고입니다. 산청약초관으로 진행합니다. 산청약초관은 건강 레시피, 동의보감 가든이란 주제로 지리산 천황복 및 황매산과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신용장부도 모형을 모티브로 오장건강, 육부건강, 식장생, 전기신용, 공간으로 나눠 우리 몸에 이루어온 지리산 자생약초와 희귀약초를 전시하여 산청약초의 우수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산사는 심어져 있지 않네요. 곳곳에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멋진 전망대 겸 포토존이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동의보감촌과 산청의 산들입니다. 저멀리 5월이면 서동빛 철주기 장관인 황매산과 래프팅을 즐길 수 있는 경호강도 보입니다. 이제 미로공무원으로 이동하는데요. 당신의 뱃살은 안녕하십니까? 아 마지막 골죽 통과는 어렵네요. 한방 미로공무원, 담배, 방통일체험장에 들어갑니다. 이곳은 피텐치드와 황토 발잡의 효능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곳으로 뇌부터 폐장, 대장까지 각 기능을 걸으며 학습할 수 있으며 방광을 만나야 탈출할 수 있는 미로공무원입니다. 이상시 탈출로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풍차 휴게소와 뒤로 보이는 왕산이 보입니다. 한방기 체험장과 동의전으로 진행합니다. 기천문을 지나면 한방기 체험장인 동의전이 있고 동의전 뒤에는 왕산이 보입니다. 동의전은 동의보감의 앞두 글자를 인용하여 동양의 의학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정각으로 건축하였으며 경목궁 금경전보다 조금 작게 건축되었으나 규모와 아름다움이 매우 돋보이는 한옥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고 가는 곳인데요. 동의전 뒤편에는 거북이 모양을 닮은 귀감석이 있습니다. 귀감석은 거북이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며 하늘 아래 좋은 일이 모두 적혀있다 하여 귀감석이라고도 합니다. 오른쪽으로 대한민국 제사대 국세의 제작에 사용되었던 정각전인 등왕전이 나옵니다. 국세를 만드는 주물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가마가 고존되어 있는데요. 등왕전 뒤에는 굴뚝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정성을 들여 도자기를 구호 아름답게 쌓아올린 예술적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굴뚝이 있습니다. 동의전 뒤로 통기문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황금색 정자가 있습니다. 사재정은 현린을 보고나도 구호와 같아지기를 생각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황금색 정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기받는 바위인 석경이 나옵니다. 기받는 바위인 석경에는 천도교에 경전인 천부경, 81자을, 세교, 우주만물의 생성, 빛이와 인간, 수양,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정동쪽을 향해 있는 석경은 동쪽 태양에서 밝아오는 기운을 대지에 비추어 북은 융성을 기원한다고 하니 꼭 기받고 가세요. 기를 받고 동의보감촌 무릉교로 진행합니다. 무릉교로는 일반적인 난관 형태와 다르게 육각형의 구조물 70여 개를 터널처럼 연결하였다는 점이 특이한데요. 이는 기체험장의 귀감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육각형은 왕산의 기운과 필봉의 기운이 흘러내리는 두 지점을 연결하기에 귀감석의 기운이 이 다리를 통해 순환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출렁거림이 정말 심해서 기를 모두 뺏겨버린 느낌입니다. 무릉교를 지나 해부동물로 진행하는데요. 허준술래길은 동의보감 숲속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장육부에 효능있는 식물이 식재되어 보고 느끼고 산책하면서 몸과 마음을 치환하는 대마숲길이라고 합니다. 구절초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 구절초가 필 때 방문하면 정말 좋을 듯합니다. 허준술래길에는 허준이 스승 류이태 몸을 해부한 해부 동굴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초는 상당히 넓은 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슴사육장을 지나가는데요. 사슴은 장소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집장생 중 하나입니다. 커다란 곰 조형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100일 동안 숲과 마늘을 먹어야 했고 호랑이는 포기하고 곰은 숲과 마늘을 먹고 100일을 지나 웅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산청 동의보감촌을 둘러보았습니다. 동의보감초는 산청군에 위치한 한방 테마의 건강 체험 관광지로 한방 관련 다양한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갖춘 일행 여행지입니다. 볼거리와 체험거리들이 상당히 많으며 산자락을 뒤덮은 구절초가 필 때는 또 다른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하겠지요. 산청 동의보감촌 올가을 꼭 다녀오실 것을 추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